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거주 중이고 IT 분야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남성입니다.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이런 상황이 생겨버릴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못했는데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선 제 고민을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부터 저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네요. 그건 바로 장모님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겉잡을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저희는 소개팅 같은 자리로 만나게 되었던 건 아니었죠. 그 당시에 가장 친하게 지내던 동생과 약속이 있었고 퇴근을 하고 술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동생은 원래부터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저의 거래처 회사 직원이었는데 자주 만나서 같이 일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엄청 급속도로 친해진 그런 사이였죠. 평상시에 동생과 둘이서 만 술을 마셨기에 그날 아무런 생각 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동생은 갑자기 제게 사업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여자친구를 만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시작하더니 갑자기 아는 여동생이 있는데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남들에 비해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또래 친구들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회사에서 일만 하는 일벌레처럼 지내고 있었죠. 몇 년을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외로워지던 차에 잘 됐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자인지 물어보았고 동생은 소개시켜줄 여자의 사진도 보여주더군요. 사진을 보는데 아이들 걸 그룹 같은 풋풋하고 상큼한 예쁜 미모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실제로 보기 전까지 믿지 못하는 거라 생각했기에 예쁜 미모보다도 어려보이는 모습에 더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동생에게 물어봤죠. 도대체 이 여자의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어려보이냐고 물어봤더니 자신보다 3살이 어린데 저보다는 9살이 어리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외로운 마음도 많이 들었고 결혼을 생각할 나이였기에 가능하면 어린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제적인 조건이나 성격 이런 건 뒷전이었고 나이와 예쁜 미모에 빠지고 말았죠. 동생에게는 평생이 은혜 갚을 테니 반드시 소개를 시켜달라고 말을 했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그녀에게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주더군요. 결국 며칠이 지나고 화창한 날에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한참을 먼저 도착한 저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 약속 시간이 되어 갈 때쯤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쪽을 쳐다보았죠. 예상대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속에 녀가 도착했고 그녀를 보는 순간 저는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장난치는 사람이 많았기에 그렇게 예쁠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는데 사진을 뚫고 나왔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싶을 정도로 예쁘고 풋풋한 모습으로 다가오더군요. 동생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제가 맞는지 물어봤고 저는 멍하니 있다가 깜짝 놀라서 얼른 앉으라고 손짓했죠. 그렇게 소개를 받는 그날 그녀와 저는 기본적인 소개를 주고 받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어린 여자가 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걸까 싶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한참 부족하다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제 생각에 저렇게 어린 여자애들은 대부분 또래 친구들을 만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건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보다 9살이나 어리면 지금쯤 한창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테고 제 나이가 많은데 부담스러운 건 없냐고 했죠. 그러자 그녀는 원래 성격이 보수적인 성격에다가 나이 차이는 전혀 신경을 써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창시절 때부터 자신이 바라던 건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여유로운 삶을 살면서 빨리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다 말하더군요. 그래서 기왕이면 철이 없는 또래 남자들보다는 저 같은 연상을 만나고 싶었답니다. 그녀의 생각을 알고부터는 저도 모르게 제 자신에게 더욱 자신감이 생겨났고 그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던 것 같네요. 결국 그날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뒤로도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고 나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너무 과분할 정도로 예쁘고 어린 여자친구가 생겨 행복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연애를 하면서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지나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는 정신연령이 더 높고 어른스럽다고 말들은 하지만 확실히 9살이 어린 여자친구는 어리다는 느낌이 종종 들었었죠. 사회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지 돈에 대한 개념도 없는지 제 신용카드를 줬는데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이 쓸 때는 천만원 가까이 쓴 적도 있었죠. 나름대로 여유가 있었기에 심각한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착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썼을 땐 은근 슬쩍 잘못된 걸 지적했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괜찮아졌나 싶더니 자연스럽게 또 다시 사용 금액이 올라가더군요. 그렇다고 카드를 도로 뺏을 수도 없었고 여자친구와 헤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했었기에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도 낳고 하면 경제적으로 더 조심하는 여자가 되겠지라고 생각했죠. 또 문제가 됐던 건 밤낮 가릴 거 없이 하루 종일 울려대는 카톡이었죠. 여자친구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연락이 오는 건지 별의별 남자들이 다 찝적대더라고요. 물론 여자친구가 인기가 많은 건 남자친구로서 으쓱할 수 있는 건 맞았지만 이것도 한두 번이지 연애하는 동안 매일 같이 겪은 리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더군요. 그렇다고 여친이 답장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 큰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사소한 문제를 뒤로 하고 1년 동안의 연애를 하고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여자친구도 저와의 결혼을 받아주었고 양가 어른들을 만나 뵙고 인사를 하려고 상견례를 잡았죠.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마주한 장모님의 모습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먼저 도착을 해서 음식으로 된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긴장한 나머지 배가 아파서 화장실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볼일을 보고서 나오다가 어떤 여성분을 마주쳤는데 말 그대로 숨이 막힐 정도로 예쁘더군요. 고급스러운 음식점이어서 연예인들이 흔하다고 들었기에 말로만 듣던 연예인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뒤로 하고서 방으로 들어가니 여자친구가 와서 앉아있었고 장모님은 화장실에 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때 머릿속으로 설마했습니다. 연예인 갔던 사람이 여자친구의 어머니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들어온 그 연예인 갔던 사람이 바로 저희 장모님이었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었죠. 어느 누가 장모님을 그렇게 생각할까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놀라신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당황스러운 상황을 뒤로 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모님이 어린 나이에 철이 없으실 때 여자친구를 낳게 되셨고 저와의 나이 차이가 겨우 11살밖에 나지 않더군요. 제게 있어서 아내와 장모님 나이 차이가 위나 아래로나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과 저를 놓고서 겉으로 보면 제가 오히려 더 나이가 많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예쁘고 동안인가 했더니 어머니를 닮아서 그랬던 거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서로가 기분 좋게 이야기는 오고 갔지만 장모님께서는 내심 걱정이 많이 되셨던 거 같더라고요. 아내와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아내가 저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당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던 거죠. 심지어 저희 장모님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실패하신 미혼모셨기 때문에 더 그랬던 거 같습니다. 장모님께서도 제 여자친구처럼 어린 나이에 섣부른 판단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 아내를 낳으셨는데 결국에는 그 결혼 기간이 오래 가지 못해서 좋지 않게 끝나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걱정이 크시다는 걸 알고 가닿고 그 마음이 잘 헤아려졌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나이에 비해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어봤고 나이도 많은 제가 여자친구를 잘 이해해주면서 예쁘게 살겠다고 했고 저를 믿고 맡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다행히도 장모님은 그제야 조금은 걱정을 덜어줬고 기분 좋게 상견례 자리가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여자친구와는 1년의 짧은 연애 기간을 마침표를 찍고 곧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초고속으로 결혼을 한 거였죠. 요즘에는 10살 정도 차이 나는 커플들이 흔하다 싶을 정도로 많았는데 그런 커플들을 보면 잊고 부부들처럼 잘들 사니까 크게 문제 될 거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알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가 않았죠. 처음에 1년 동안은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부터 문제였던 다른 남자들 연락이 문제였던 거죠. 함께 지내다 보니 잠이 막 들려고 하다가도 새벽에 울리는 휴대폰 소리에 깨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짜증이 났습니다. 그것도 급한 연락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걸로 유부녀에게 추근덕대는 남자들의 연락이니 당연히 화가 날 문제가 아닐까요? 솔직히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자친구도 단호하게 잘 거절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몇 번을 말해봤는데 소용없더군요. 휴대폰 연락처를 바꾸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쓰던 번호라서 그럴 수가 없다고 했고 개인적으로 하는 소셜 계정이라도 없애면 덜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그러기가 싫다더군요. 왜 가정주부가 그런 것까지 구지하려고 하는 건지 물어보니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우울증이 올 것 같더군요. 아내의 그 말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또래 친구들이랑 놀기 싫고 빨리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더니 말이죠. 심지어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할 것 전혀 없게 다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 달에 300만 원을 쓸까 말까인데 아내는 한 달에 평균 700만 원은 넘게 쓰면서도 우울할 수가 있는 거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사소한 다툼으로 문제를 키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나마 바람이라도 피지 않는 게 어디겠냐며 생각을 하고 참았었는데 제가 너무 멍청했던 거죠. 그날 이후로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중 회사 미팅으로 인해서 백화점을 갔던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백화점은 평상시 아내가 자주 가던 곳이 없기에 혹시라도 아내가 오늘도 그곳에 왔으면 밥이라도 먹으려고 어디냐 연락했더니 집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나서 백화점 직원과 회의를 시작했고 1시간 정도 뒤쯤 회사로 가려고 하는데 익숙한 모습이 보이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세히 보니 제 아내가 맞았습니다. 그것도 옆에는 누가 봐도 잘생기고 키가 큰 훈훈한 젊은 남자와 말이죠. 순식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에 당장 뛰어가서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옆에는 미팅을 같이 한 백화점 직원과 제 회사 직원이 있었기에 그럴 수 없었죠. 저는 두 사람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자리를 피해서 조용히 아내를 뒤따라 갔죠. 일단 제가 오해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나중에 혹시라도 모른다는 마음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발 제가 착각하는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런 바람은 이루어지지가 않더군요. 잠깐 동안 따라 다녔지만 마치 연인처럼 팔짱을 끼는가 하며 남자 신발부터 시작해서 화장품이며 옷을 사서 죄다 남자에게 선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말이죠. 그동안 제 것을 종종 사왔기에 카드 내역을 보면서도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그 남자는 백화점 쇼핑을 마치더니 겁을 상실해 버린 건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팔짱을 낀 채로 엘리베이터로 향하더군요. 솔직히 그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당장 달려가서 난리를 칠까도 생각했지만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억지로 참으면서 따라갔습니다. 다행인지 아닌 건지는 참 모르겠지만 그 둘은 다른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하는 것 같더니 밥을 먹고서 각자 헤어지더군요. 아내가 집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서 차에 앉아 한참 동안을 고민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마당의 모든 걸 밝혀 버리지 아니면 무조건 이혼한다는 생각으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증거를 수집하는 걸 상상만 해도 정신이 나갈 것 같더군요. 결국 도저히 이대로는 참을 수 없어서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무표정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부르는 게 이상하단 걸 눈치챘는지 아내는 눈치를 살피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에 거짓말을 조금이라도 하면 우리 사이는 끝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 남자 누구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아내는 정말 미안하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그런 오해할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더군요. 그동안 아내는 집에서 가정주부로 살면 행복할 줄만 알았답니다. 그런데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너무 우울증이 심해졌고 그러다가 메시지를 주던 한 남자와 이야기를 했답니다. 결국 그러다 호감이 가서 연락을 주고 받았지만 오늘 만난 게 2번째였고 그 남자와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이 믿고는 싶었지만 바보같이 온전히 다 믿을 수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너는 겨우 두 번 만난 사람한테 저런 명품들은 선물하냐 물어봤죠. 그러자 아내는 자신이 너무 돈에 대해서 별 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선물을 해준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답니다. 저는 그래서 단호하게 무표정으로 대답을 했죠. 우리는 신뢰가 깨져서 예전처럼 믿고 지낼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울면서 말했죠. 거짓말 없이 전부 솔직하게 말했는데 왜 그러는 거냐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고 제 바램대로 개인 소셜 계정도 지울 거고 연락처도 다 바꿔버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카드도 사용하면 오해할 일 없게 카드 내역 전부 보라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많이 사랑했었기에 이혼을 한 번도 생각조차 못해봐서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내의 눈물의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용서를 해주게 되었죠. 그래도 그날부터는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약속했듯이 번호도 바꾸고 소셜 계정도 지워버렸고 지나친 카드 사용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우울한 마음을 없애고 요리를 배울 거라며 장모님 댁을 자주 왕래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제 깊숙이 자리 잡은 의심은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장모님 댁을 가는 게 맞는지 몰래 따라 가본 것도 수차례였으니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생활을 하던 중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부터는 아내에 대한 의심도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고 예전처럼 아낌없이 대해줬죠. 그리고 날이 갈수록 평소에도 장모님을 잘 따르던 아내는 신체적인 변화들이 생겨나자 그 이전보다도 더욱 많이 장모님을 찾았고 아내가 장모님 댁을 가는 횟수보다도 장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더 잦아지셨죠. 저희 집과 장모님 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여서 장모님은 이른 아침에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제 저녁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뭔가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미모의 여배우가 와서 밥을 차려주는 기분인데 장모님은 음식 솜씨도 너무 훌륭하셨죠. 저는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장모님을 보면서 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아내가 임신 8개월이 넘었을 때부터 우리 부부는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아내를 예전처럼 잘 대해줘서 그런지 아내의 본성이 다시 나오는 건가 싶은 그런 기분이었죠. 아무튼 저희 회사는 IT 업종이라 일의 특성상 야근이 많은 환경이었기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아내는 제게 온갖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더군요. 어떻게 임신한 자신을 두고 매번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말이죠. 심지어 혹시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데 가서 딴 여자랑 몰아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그새 본인이 했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건가 싶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굴 의심해야 하는 건지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하늘에 맹세코 절대로 한눈을 판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장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끔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직원들과 회식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안 해본 티를 내는 건지 아내는 그런 상황들을 절대로 이해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회사 일부터 시작해서 집안일까지 일부러 시비를 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사장이니까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 저렇게 해줘야 한다라며 제게 많이 내조를 해줬었던 아내인데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고 이제는 직원들 챙길 시간이 어디 있냐며 데려 성질부터 내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로 인해 저도 마음이 많이 지쳤고 나름대로 힘들어서 술로 스트레스를 풀어가면서 지내왔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장모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셨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장모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면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없겠냐 하시면서 조심스레 말씀을 건네지는 거죠. 동시에 제 아내에게 박서방을 데리고 가서 집에 무거운 물건들 위치를 좀 바꾼다며 저녁 먹이고 서 돌려 보내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내는 알겠다면서 올 때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해서 저는 아내에게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서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장모님 댁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 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제가 많이 힘들 것 같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지금은 힘들더라도 나중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저를 위로해 주시는 장모님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평상시에도 장모님께서 미혼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아내를 곱고 바르게 잘 키우셨다는 생각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황스럽게도 장모님께서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미혼모가 되었는지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왜 혼자서 딸을 키워왔는지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장모님을 보면서 어린 나이부터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구나 생각도 들었고 장모님이 이제는 제게 마음을 많이 열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아팠고 아직도 여자같이 여린 장모님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생겨나더군요. 그렇게 그날은 장모님 댁으로 가서 식탁과 TV 선반대를 옮겨드렸고 비빈 국수를 얻어먹고서 집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장모님과 저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점심에 매일 밖에서 음식을 사서 챙겨 먹는 걸 말씀드렸는데 저를 안쓰럽게 생각해주셨는지 장모님은 매일 도시락을 직접 싸서 제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장모님은 딸을 보려고 집에 가는 길에 들려서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저희 집과는 버스로 새 정거장 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장모님의 수고 서러움에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장모님과 점점 가까워졌고 그런 일상이 당연하게 여겨질 덕은요. 그러다 보니 오늘은 무슨 반찬을 갖다 주실까라는 생각도 하고 저도 모르게 장모님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 경비실에 계신 분들과 청소하는 분들이 사모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매일 갖다 주시냐며 사모님이 연예인처럼 미인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아마도 주변 분들이 볼 때는 당연히 부부 사이라고 봤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의 외모는 동안에다가 저와 나이 차이도 많지 않았고 미모도 연예인처럼 훌륭하셨으니까요. 심지어 어떤 장모님이 이렇게 매일 같이 도시락을 싸서 직접 갖다 줄 거라고 상상이나 할까요? 저는 아내와 연애할 때부터 결혼해서까지 이렇게 따뜻한 배려를 받는 건 처음이었고 정말 아내와 장모님의 행동이 비교가 되면서 뭔가 모를 마음이 들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저와 아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믿음이 깨지지 않을 거라고 수천 번을 생각했지만 그때부터 또 다시 의심이 커져갔죠. 누가 보더라도 아이의 생김새가 아내도 닮지 않았고 저와도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금 더 커봐야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의심보다는 확실한 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조용히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를 낳고 산후 조리원에 있었고 그동안 저는 혼자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내의 몸이 약한 편이라 남들보다 더 길게 해서 3주 동안 그곳에 지내기로 했고 그러면 오랫동안 제가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겠고 살림도 제대로 안 되겠다며 장모님과 아내가 말하더군요. 그렇게 여차저차 아내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당분간은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서 생활하시기로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비밀로 하기 위해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산후 조리원에서 늦게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별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둘째 날에는 결국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첫째 날보다 일찍 집으로 들어갔는데 장모님이 민소매에 굉장히 짧은 반바지에 편한 차림으로 청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라 버렸습니다. 말이 장모님이지 40대 초중반의 장모님은 밖에서 보면 어느 남자들이나 뒤돌아 볼 만큼 미모가 훌륭했고 관리를 잘 하셔서 20대 못지않은 몸매셨죠. 장모님이 아니라 다른 여자였다면 이렇게 놀라지도 않고 아마도 계속 몰래 쳐다보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그런 광경을 보기에는 부담스러웠고 그렇다고 또 장모님을 보고 옷 좀 단정하게 입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기에는 너무 버릇이 없던 거였죠.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눈을 돌린 채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은 집 여기저기를 한참 청소를 하더니 저녁 식사를 차릴 테니 얼른 씻고 나와서 식사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장모님과 단 둘이 집에 있는데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자니 뭔가 기분이 묘하고 기분이 싱숭생숭하고 묘한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샤워를 마치고 장모님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그동안 딸이 임신하고부터 아내가 그동안 제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해주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걱정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모님과 저는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서 맥주를 한잔하였습니다.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두 병이 세 병이 되고 마시다 보니 장모님과 저는 금세 술에 조금 취하게 되면서 그때 이미 저희 둘 사이의 아내의 존재는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만나온 이성 간의 친구처럼 장모님이 더 예뻐 보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쩌면 아내와 매번 느끼고 지내던 세대 차이를 장모님과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그렇게 긴 대화를 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맥주들도 다 동이 나게 됐고 오래간만에 술이라 뭔가 부족하더군요. 그때 눈에 띈 건 진열대에 놓여있던 양주였고 그 양주를 열면서부터 저희 둘의 경계선도 열리게 됐습니다. 40대 초중반의 나이의 얼굴은 30대 못지않고 또 몸매는 20대도 부럽지 않을 만큼의 장모님은 누가 봐도 관리를 잘 했기에 그동안 저도 몰래 키워왔던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버려서 식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장모님을 보고 있는데 정말 피부가 꼬야코 잡티 하나 없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내가 아니라 장모님을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라고 했고 잠 들어있는 장모님을 앞에 두고 모든 사실을 터놓고 하소연을 했죠. 결혼 후에 아내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을 했고 믿음이 없어졌다는 사실과 장모님의 행동들이 너무 설레어서 이제는 내 감정과 마음을 모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사실까지 말을 해버린 거죠. 그 말을 꺼내고 나서는 아차 싶어서 봤지만 아무런 미동조차 없는 장모님을 보면서 안심을 했고 더 이상 실수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는 사위로서 에서는 안 되는 말과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말한 기억이 들면서 깜짝 놀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얼른 거실로 나가 보니 장모님은 전날에 술을 너무 마셔서 기억이 없다면서 정리가 안 된 술자리를 정리하고 계신 더군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안심하면서 어색하지 않은 티를 내려고 티비를 봤습니다. 아내 출산으로 인해 회사를 쉬고 있어서 집에 있었는데 점심때가 다 되어서 장모님은 아내에게 다녀온다며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조금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제 있었던 일로 인해 아내에게 죄책감이 몸 둘발을 몰라서 차마 얼굴을 보러 갈 수가 없겠터군요. 그렇게 저는 반성을 하면서 집에서 있었고 시간은 자정이 다 되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장모님께서는 아내와 같이 있으려나 보다 하고서 잠자리에 들려고 방에서 누워있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장모님이 자정이 넘어서 집으로 들어오지 더군요. 어딜 가서 술을 드신 건지 취하셔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술에 취한 장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장모님은 스스로 방으로 들어가서 누우셨습니다. 그렇게 잠에 드시는 걸 확인하고 저도 제 방으로 들어와 잠을 자려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저에게 어제 자신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없냐 하시더군요. 내가 어제 잠든지 알았냐며 어떻게 내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랬고 혹시라도 아내에게까지 얘기를 하신 건 아닐까 너무나도 놀랬습니다. 저는 장모님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길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받아온 내조와 다르게 장모님이 해주시던 배려가 너무 좋았다고 했죠. 그리고 사람 감정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더 감정 키워나가는 일 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요. 그러자 장모님은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운 내용에 대해 물어봐서 사실대로 다 말해줬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같이 확인을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결과를 알 때까지는 아내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자 장모님은 아직 술이 덜게 신 건지 갑자기 돌변하시더니 이미 상황은 엉망진창이니 다른 건 전부 다 있고 술이나 같이 마시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도저히 맨 정신으로 버티기엔 감당이 되지 않았고 양주를 거의 원샷하다시피 마셨고 어제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장모님은 자신에게 느꼈던 감정이 진심이냐고 물어봤고 저는 장모님에게 그동안 느꼈던 고마움과 감정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장모님도 이런 감정은 처음 든다 하시면서 딸애가 어쩌다 저렇게 된 건 지 자신이 어릴 때 실수를 해서 자신의 청춘도 다 날리고 인생을 다 망친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지 덕은요. 갑작스러운 모습에 놀라서 얼른 눈물을 닦아드리고 다독여드리다 보니 또 다시 묘한 기류가 흘러버렸죠. 결국 장모님과 저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서로의 감정을 알게 되었고 아마도 그날 이후로 아내에 대한 생각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없어진 것 같았죠. 그렇게 며칠 지나고 나서 유전자 검사지를 받아본 결과 정말 불행하게도 제 친자식이 아니더군요. 그런데 묘했습니다. 이게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생각보다 큰 감흥이 없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장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다 말해주었고 장모님은 상처가 된 건 아니냐면서 위로해 주었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말해줬습니다. 아마도 아내와의 인연은 처음 바람피우던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끝이 난 것 같다고요. 차라리 다행인 것 같다고 말하는데 장모님은 울고만 있더라고요. 장모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잘 된 거라고 생각하자고요. 어차피 우리의 감정은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거고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했죠. 굳이 결혼을 해야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뒷일을 걱정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의 가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배신하는 게 아니라 먼저 배신한 건 그쪽이니 두려워 말자고요. 그리고 굳이 모든 사실을 밝힐 필요는 없으니 부담 갖지 말고 만나자고 했죠. 그러자 조금은 걱정이 덜어지셨는지 일단 이 상황부터 해결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남들이 볼 때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욕을 하실지는 몰라도 아마도 지금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신의 개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일은 없었을 테죠. 그리고 저를 속이고 또 다시 바람 피워서 제 자식이 아닌 아이까지 낳고 뻔뻔하게 말 없었다는 데서 이미 온갖 정이 다 떨어졌으니 다행이다 싶더군요. 장모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혼자 가서 이야기한다고 하고는 곧장 아내에게 달려가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죠. 그러자 어떻게 자신 몰래 이런 걸 검사를 할 수 있냐고 따지려 들길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하라고 하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너에 대한 믿음도 없을 뿐더러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으니까 조용히 이혼하자고 했죠. 그러자 본인은 절대 쉽게 이혼해줄 수 없다고 위자료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무시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아내의 불륜으로 모든 뒤책 사유가 아내에게 있어서 위자료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수 있었지만 빨리 부부 사이를 정리하고 싶어서 위자료를 주고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장모였었던 그녀와 저는 서로의 감정을 잘 알고는 있지만 쉽게 연인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앞으로는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두 번 다시 결혼을 하고 싶지 않고 행복하게 연애만 하면서 살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